Q. 여러분의 자세한 사진을 찍고, 누가 올까? 의자가... 의자를 읽었건데? 근데 겁나 잘생겼다. 누가 누구였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 손님 와주셨네요. 예약하고 왔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얼짱 강사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드리핀 준우입니다. 연휴어제 투표 완료했습니다. 드리핀 혁입니다. 드리핀 리더 얼주가 윤성입니다. 드리핀 창욱입니다. 드리핀 동윤입니다. 아니 또 제가 또 보고 온 게 있는데 인사 따로 있으실까요? 우리 직원들의 인사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죠. 하나 둘! 안녕! 우리는 놀아줘 카페! 정희, 수아, 민영, 민영입니다. 인사 너무 귀엽다. 얘들아 왜 이렇게 수줍음이 많아졌어? 저희가 먼저 주문을 받았어요. 이거를 그냥 드릴 순 없고 게임을 해서 이긴 분들에게만 음료를 드립니다. 그냥 주던데 음료는 원래. 게임에서 지더라도 저희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음료가 있어요.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게임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그 콘텐츠의 의도가 저희가 게임을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잘하는 거 하나라도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거의 못 찾고 끝나세요. 게임을 좋아하신다. 게임을 좋아하면 한다. 할리갈리인 놀아줘 카페! 1대1을 기본으로 하며 번갈아가며 카드를 내다가 보이는 과일 개수가 5개일 때 종을 치면 이긴다. 한 손은 카드를 뒤집고 다른 한 손은 귀를 잡고 있다가 종을 치는 게 포인트. 한 사람이 먼저 두 번의 종을 치면 승리. 원하는 음료를 마실 수 있다. 게임 에이스 장음이 한 번 앉아주시고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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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드리핀의 게임 에이스. 일어나주세요. 가자. 효진아! 오 좋아. 잠깐! 타옹이 형. 아 이거 맞을 거예요? 우와! 공평하게 섞었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좋아. 지금이야.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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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터졌어. 하지만, 놀아줘 카페 친구들의 승리는 여기까지였다. 장미는 끝끝에 패배. 예람이도 패배. 스와마저도 너무 어이없이 패배. 얘들아, 너희들은 왜 그랬어? 아니! 아니, 헷갈리는 것도 헷갈리는 건데 앞에 그렇게 1대1로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 너무 털린 게 안 돼 고개도 못 들이고 계속 맞아, 멀티가 안 돼 아니, 그래요, 앞에 계신 것도 계신 건데 옆에서 바로 지켜보셨잖아 맞아 너무 털린 거예요 다 이쪽만 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뭐야? 스타트 할리갈리 전교 1등 건령 화이팅! 정비를 빼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진짜 아이고 나는 과연 굉장히 빨라요 이거 진짜 많이 났다 건령 화이팅! 이 줄도 엄청 가지 이 정도 우리 아무도 못 이겠어 자존심 누가 세워볼래? 그러면 빨라요 담배요 세뱀이 나오면 빨라요 밸런스가 붕괴되는 거예요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먼저 하세요 2번 더 3번 더 1번 더 3번 더 2번 더 3번 더 총 3번 더 3번 더 못 드려봤는데 야 얘들아 미안하다 게임 잘하시네요 저희가 잘한 걸 찾았어요 음료 다섯 장점을 서고 저런 거실 분 있나요? 권력? 제대로 할게, 제대로 권력하소? 아하하하 그... 권력하소? 권력하소? 아하하하 이야! 야, 기선제에 만졌겠다 기선제에 만졌다 아니, 웃었어요, 웃었어요 정말 봐주지 않을 것 같겠습니다 아, 잘했어 오, 고 오, 늦어서 어! 인사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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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0이에요 아, 넌요? 이야, 역시 아, 살살했는데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어? 왜이래, 왜이래? 앉아, 앉아 여기까지만 앉아 역시 10대나 20대나 다르다 하하하하 스타일 하는 줄 알았어 나 아직 10대를 했습니다 민사야, 팔이 부들부들 떨려요 지사야, 가자 민사야, 지금 추워서 민사야, 가자 민사야, 잘하면 너가 걸어오겠는데 민사야, 민사야 제발, 제발 오! 민사야 오,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민사야, 첫 번째! 자존심을 회복했어, 우리 권력입니다 오, 제발! 근데 저는 저희가 너무 어린 친구들이 이겨버리면 아, 하하하하 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확실한 건 민사는 진심이었어요 놀아줘 카페 역사상 이런 굴욕은 없었다 현재 스코어 5대1 이대로 무너질 수 없기에 마지막 한 판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이 한 판에서 들이핀 승리 시 전부 주문음료 패배 시 전부 벌 지금요 지금부터 리더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 이번 오판 3선입니다, 오판 3선 오케이, 가자 파이팅! 화이팅! 진짜 너무... 아메리카노 가자! 자, 윤석열 반대 손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형, 반대 손이에요, 반대 손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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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우, 이 친구 뭐야! 아, 이럴 때예요! 화이팅! 바로 다 한게요! 선수결제 가능한가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 친구 방구절까지 왜 이렇게 안 하다가 아,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큰 그림? 아, 이거 못하네 목을 안 할 것 같아 수고했죠! 목을 안 할 것 같아 수고했죠! 오케이 일단 집중해야죠, 1대1입니다 다시 권력이부터 시작 집중이야, 집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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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 개, 두 개, 두 개! 파이팅, 두 개! 왜 이렇게 떨리냐, 이거?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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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 오! 머리가! 오! 잠시만요, 머리 댄서야 돼 머리 댄서야 돼 스튜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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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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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판 삼선이 1대 2 1대 2 지금 걸려나, 걸려나 봐주지 마 봐주어도 괜찮아요 자 이번엔 윤석님부터 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 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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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석인 가슴님! 역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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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전 모두 저희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사과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고마워요 발전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좀 도와주겠다 제가 아이스티요 그럼 차 추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립핀 탐구생활 첫 번째 질문은 드립핀의 끝이 무엇인지 쿨하다, 멋지다 라는 신조어이고 음악이랑 패션으로부터 트렌드를 선두를 나가겠다는 의미가 좀 트렌디한가요? 네 멋지고 쿨한가요? 시대를 이끌어갈 초능력 등이 있다던데 어떤 컨셉인지 저희가 빌런즈 에라라는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멤버들이 하나씩 또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들을 활용한 뮤직비디오가 이번에 총 세 편이 나왔어요 터득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중력인데 제가 그때 눈빛으로 차를 들어서 찌그러트렸거든요 오오오 해 주세요 카메라 올려 볼게요. 올려주세요. 멤버들도 한번 올려줘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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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능력 함부로 쓰지 말라고요. 날아볼게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멤버들 좀 산만하 싶을 때 바로 이렇게 딱 멈출 수 있고 다시 한 명씩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동윤이만. 그리고 다 같이 다시 움직여.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일어났나. 여정도. 여정도. 입덕 포인트가 하나씩 있으신가요? 많아요. 너부터 하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드리핑에서 제일 귀엽고요. 잘생겼고. 뻔뻔함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뻔뻔함과 이 초롱초롱한 눈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닌가요? 약간 기가 막히신 것 같아서. 팬분들이 제 목소리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제 뭔가 얼굴 인상이랑 다르게 되게 목소리가 낮고 중점이어서 저의 목소리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리밍. 와, 진짜. 자랑해요. 잘한다! 제가 일단 스님에서 키가 제일 크기도 하고 이제 무대에 있을 때 이 외모와 덩치의 갭 차이를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무다닥 옷도 벗고. 입술 막 거둬. 아니야,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켓만 벗었다. 자켓만 벗었다. 오, 간다. α、 concrete. 아, 다. 다. 오, 간다. 오, 간다. 오, 간다. 오, 간다. 오, 간다. 오, 간다. 되게 쭉쭉 뻗으니까 춤이 되게 멋있네요. 아, 항상 길도 허. 왜? 이게 뭐야? 수화입작간 것 같아요. 미니 너무 빨개지는데? 미니가 입에 걸렸어 너무 빨개졌다 멋있었어요 너무 귀엽다 귀여워 개인기들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죠 개인기 많죠 개인기 멋있어 민서 많죠 사이렌 소리 보여 드릴게요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본복이 안 울리죠 해볼게요 너무 못해서 좀 늘었는데? 지가 있는데? 저희 준호가 에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수아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수아 옆에서 하는 거 아니야? 수아 옆에서 하는 거 옆에서 하는 거 옆에서 하는 거 수아 이거 진짜 귀 빨개졌어 그럼 30분 댄스 챌린지를 한 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드리핀의 더 원 포인트 안무 동윤, 창욱, 알렉스 팀은 장미, 걸령이 캐스팅 윤성, 준호, 혁, 민서 팀은 예람이랑 수아 캐스팅 과연 결과는?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무릎을 이렇게 빼는 거야 중글려서 이쪽 그렇게 하면 수아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한 세 원만 더 해볼까? 이거 좀 어려우니까 에브리웨익 헷갈리는 부분 있어요? 동기 역시! 윤성은 하나, 너희 레이스브리네 이렇게 한 번씩 다 된 거야 그러면 그 이어서 원, 원, 원 원, 원, 원 노래가 이제 I'm the one 아니,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더 잘 시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김동연님이랑 부창님이랑 알렉스님이 제 안무 알려주셨는데 세 분도 진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그걸 하면서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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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끼겠어요? 많이 간단할 거예요 네 예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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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맞아요 잘한다 네 맛있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 저는 황윤성님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 상상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윤성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고 맞아요 그리고 대화를 해볼 수 있을지도 몰랐고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원 원 원 하고 오른발을 띄워주고 오른발을 띄워주고 왼손부터 이렇게 왼손부터 원 원 오른발 그냥 우리 시간 20분 남았어. 차준호 님은 되게 뭔가 얌전하고 되게 몽환적인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오 뭐지 되게 새롭다. 그리고 막 오늘 막상 보니까 말도 되게 많으시고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진짜 완전 반전 매력을 또 느꼈어요. 춤출 때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좋다고 막 방방 뛰면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네. 너무 잘 치는데요? 심지어. 네? 할 때 가치를 보내줘요. 이걸 보내면서 그냥 바람을 다질 보낸다는 느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헷갈리니까 반복해서 일단은 외우고 뭔가 해볼게요. 지금 한 개. 왼쪽이 밑에 오른쪽이 같이 해볼게요. 2등까지? 저기 한번 가볼래? 이미 이겼지 않아? 지금 진도를 빼고 우린 다 했어. 우리 진도를 빼고 디테일을 맞추는 중이잖아. 근데 저기는 아직 진도가 아직 안 나는 거야. 진짜 지금 자고 와도 돼. 안 피곤해주면 갈까로.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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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앤 어 우리가 진도 그러니? 우리가 도전해? 네 우리가 도전해 지금. 그냥 보지 말자. 그냥 보지 말자. 그냥 보지 말자. 우리는 우리 팀에 댄스 라인으로 들어와도 돼. 야 내일 당일 더 쇼해도 돼. 미안한데 내일 더 쇼 없어. 미안한데 야 민서 빼고 가고 들어와. 야 민서 빼고 가고 들어와. 우리가 더 잘해. 훨씬 더 잘해. 할 수 있어. 훨씬 더 잘해. 뭐야? 어 근데 여기 맞아? 맞아. 뭐야. 우와 아, 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와, 장난 아니다. 둘이서 끼를 걷기 시작했어. 아, 나 깜짝 놀랐다. 아니, 난 이거 하고 이거 할 때 깜짝 놀랐어. 얘네는 우리가 말해서 알아. 어디를 살려야 할지 알아. 그럼 바로 구성으로 넘어갈까? 좋아. 동선, 동선. 그리고 파인더 하면서 앞으로. 파인더 하고 붙고 어, 우리 하면서 이쪽. 빠지고 싶은데. 빠지고 싶은데 빠져. I'm the one, two, three. 어, 이거 나와. 스트림4에 딱 마무리. I'm the one, two, three. 팔 쭉 펴서. 장면 다 됐어. 네. 권량이도 됐어? 매우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좋아. 쳐주고, 누르고, 벌리고, 찍고 찍고. 웨이브한 느낌. 치고, 벌리고. 우리 이거 이해가 안 했어요, 나. 그러면 두 분께서 잘 보여주시니까. 어, 저희 앞에 서있다. 아, 아무것도 없는 파트에서 모여서 마지막 끝내면. 아, 그렇죠. Everywhere, 네가 어디에 있든 하고. 이름으로 정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고정으로 가서 아까 걸려나 말한 파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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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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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왔다. 멋지다. 한 번 더 봐. 이거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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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다. 너무 잘해. 너무 멋졌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네.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2명한테 배웠어요. 저의 자리까지 좀 위협당해서. 약간 저희 처음 배울 때가 생각났는데 진짜 오늘 우리 팀 2명 보면서 진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 지금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다른 느낌이 나는 챌린지여가지고 맞아요. 아주 배워갑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 토크하면서 안무를 봤을 때 되게 어려운데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배우면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금방금방 쉽게 배웠고 일단 제가 평소에 진짜 팬이셨던 분들도 있고 제가 실제로 봐서 좀 감격스러웠는데 직접 안무도 배우고 이렇게 같이 춤도 추니까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팀 다 잘했지만 저희 팀이 좀 더 잘했으니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감이 좋아. 아직은 저희가 더 이길 가능성이 아니 그냥 이겼어. 아 네 이겼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겼어요. 저는 모두가 승자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혼낭이 한다고? 역시 우리 팀. 역시 몇 명이 우리 팀. 왜요? 젖잘싸. 혹시 자기가 배우셨던 팀이 이긴다라고 하면 혹시 공연 볼 수 있는 생각이 드실까요? 재출연을 할 때 저희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오우 진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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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